네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권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갤럭시 S3 출시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크게 흔들린 하루였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하락분이 그대로 반영된 하루였습니다. 시총 15%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4% 넘게 빠지면서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보다 22.01포인트, 1.19% 내린 1825.38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팔아치운 5천억 원 가운데 삼성전자에서만 3,40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개인은 5,500억 원을 사들였고 기관도 1,4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선물매도세로 프로그램이 2,300억 원 매도 우위로 마감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삼성전자 여파로 전기전자 업종이 3% 넘게 약세를 보였고 전기가스와 화학 등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 특히 삼성전자의 집중 매도가 나오는 이유, 아무래도 유럽 문제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원인 유럽 위기의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신흥시장 주식을 우선적으로 팔아치우고 있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종목을 팔아치우면서 집중 매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전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실망감도 매도세를 부추겠습니다. 네 코스피 하락세와는 달리 코스닥 하락폭은 크지 않았는데 그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상승세로 출발한 코스닥은 막판 뒷심 부족으로 6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지난 금요일보다 0.75포인트, 0.15% 내린 484.4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이 약세를 보였지만 다음과 서울반도체, CJ옷쇼핑 등이 상승하는 등 중소용주는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